공평호 시기를 전후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그 정책의 중요성을 별로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계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이 실시될 때 어떤 사회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책을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의 목소리나 이익 때문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한국 사회의 용감함이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산 요소 가격을 급등시키는 일을 아무런 생각 없이 고민 없이 마구잡이로 할까 이 같은 생각이 이 몇 년 사이에 제가 항상 갖고 있는 머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의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외에 한국 사회의 뚜렷한 특징은 거시 자료를 보면 생산성이 정체되는 일과 동시에 급격하게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뒤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래 한국의 수출 경영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그리고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도 지난 10여 년 정도 누적된 결과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사회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급등시키는 일이라든지 각종 조세와 준조시 부담을 늘리는 일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라는 그런 한탄입니다 자신들의 생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에 상하는 그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위가 무지함에서 비롯되었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해져던 간에 이유야를 불문하고 결국은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능력에 개의치 않고 생산요소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는 사회는 결국 몇 가지의 공통된 그런 휴유증을 치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출 경쟁력의 하락 두 번째는 국내 투자 감소 세 번째는 국내 생산 기방 상실 네 번째는 해외 투자 급정 다섯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 상실 여섯 번째는 성장률 저하 등과 같은 결과물은 대부분 생산요소 가격을 깊은 고민 없이 계속해서 올리는 사회가 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 상상할 수 없는 용감함입니다 이제 한국의 정치인들은 생산요소 가격을 올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실시했던 그 어떤 정책보다도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입니다 아마도 생활인의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 전체를 보면 청량할 수 없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근무 시간을 축소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면 한국인들 스스로 한국 산업 발전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지나치게 악의적이고 개입적인 악법이자 자의적인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는 국가라는 공권력이 나서가지고 한국인들의 산업 기반 자체를 그냥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획일적으로 일주일간 누구든지 52시간 이상을 이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그냥 만들어 버린 겁니다 신제품 개발 등과 같이 경쟁국과 치열하게 개발 경쟁을 벌려야 하는 업종에서는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런 정책이 나은 큰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강범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일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이 평배에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그래서 어떤 업체는 48시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직원들이 4시간 5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이제 더 이상 이번 주에 일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걸 또 48시간 했는지 47시간 했는지 46시간 했는지 49시간 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또 인력부서에서 사람을 2명이나 고용해가 그걸 측정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했는지 측정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오히려 인력관리로 해서 추가적인 사람을 2사람 3사람 더 뽑아야 되는 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누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48시간 일했으니까 딱 4시간만 더 하면 된다 절대 뭡니까? 뭐 지방 출장에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급한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뭐죠? 물건을 주말에도 52시간 흐르면 절대 일을 할 수 있는 최대 근로 시간이 넘으면 그냥 바로 감방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하는 경우에 구속을 실질적으로 경영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대 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노력을 하죠 이 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제도인가를 알려면 한국과 미국 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양쪽 시간 두 나라가 모두 다 법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입니다 40시간 5일 곱하기 8시간이 40시간이죠 한국은 주 52시간을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 시간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은 주 52시간 일을 절대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어 빈 거죠 근데 업종마다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슨 권한과 능력으로 국가가 최대한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근로 시간을 강제하냐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냐 미국 한번 보시죠 미국에서는 모든 직종에 대해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나 투자 자문사 같은 데 근무하는 젊은이들 보면 밤을 새는 일이 꼭 빡빡빡 일어나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부분 40시간 이상을 일할 때는 1.5배 이상 등도의 초과 수당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당 455달러 약 55만원 이상을 받는 임원이나 행정관리직이나 전문직이나 컴퓨터 업무 종사자들 경우에는 활정된 초과 근무 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들 화이트 칼라들 가운데서 10만 달러 연봉이 약 1억 2천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 초과 근무 수당이 없습니다 나머지 직종 사람들은 1.5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일주일에 최대 몇 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것을 국가가 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은 작업시간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작업시간 개념으로 접근해야 될 근로자들에게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한국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직은 물론이고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할 수 없다고 정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한국 수출 산업의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최근에 업계 한 60년 정도 활동해온 원로 기업인을 만났더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연구실에 불이 꺼진 순서대로 회사가 망한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나서서 불을 다 끄라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야기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쟁국을 이겨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가 68시간 일을 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근로시간 전체를 줄여나가는 사회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업종에 불문하고 한 사람이 일주일당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한 것은 악법 중에서도 악법에 해당한 겁니다 제정신 잡힌 사람이나 머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주당 52시간 이상 모든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악법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숨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집에 가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300인 이사가 실시되니까 그 회사만 실시하고 나머지는 유예기간을 거쳐서 좀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것이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 또 빠른 시간 내 탄력 근무제 같은 걸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을 못한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6개월에 몇 시간 이상 일을 못한다 1년에 몇 시간 이상 일을 못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일에 몰렸을 땐 좀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일감이 없을 때는 좀 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참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밥통들입니다 52시간을 정한 것은 너무나 경직적이고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파괴적인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한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좀 터줘야 그래야 되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김Я Burnham этой 시 있을 two 22 22 22 22 23 26